아 켰어요 이게 어수선 아니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잘 들리시나요 저희집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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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말해도 돼요? 시커멓어 이것도 나온다고? 어 이것도 나와 아 오 뭐야 왜 형 소리 이상하대요 소리 이상하대요 형 아니 지금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채팅창 좀 키워주세요 아예 안보여 아예 안보여 아 형 너 빨리 앉아 창면비비 그만 홍보하고 아 홍보 안했어 아니 성태가 채팅 키워달래잖아 아 더럽게 홍보하는 창면비비야 아 근데 좋긴 좋아 창면비비 아 창면비비 좋긴 좋잖아 나 여드름 나던데 오늘부터 남순이 손절하겠습니다 아 나는 화상 입었어 창면비비 발라가지고 아이씨 피부 높네 어 이제 잘보여 잘보여요 소리 키워줄게요 지금은요 아아 더 키워줄까요 더 키워줘요 아아아 잘 들려요 아아 형 그걸로 올리지 말고 저걸로 올려도 돼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와 더 올려달라고? 와 이렇게 크게 들으세요? 와 잘 들리네 잘 들리네 아아아 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잘 들리시죠? 잘 들려 근데 이거 다 보이려면은 좀 약간 뒤에 있어야 돼가지고 이거 좀 키워도 되잖아 어 아니 잘 들려 잘 들리는데 지금 약간 좀 못하자 야 소름아야 와 아 예 앉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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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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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게phony 좀 어째 아 Пот малень 행기를 해야 nochmal 믿어봐봐 아 누구겠어 창고라지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 아 됐어요? 저러다 진짜 칼 맞는다니까? 저희 나중에 저 나중에 칼 맞아 진짜 별풍선창 뭐 안 해도 되나? 자 여러분들 오늘 비글즈 개망의 앨범 우산 앨범이 12시에 나옵니다 와아 아 제가 얼마나 아 예 말씀하세요 아 자꾸 해명하라 그러는데 해명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코트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요? 예 아니 그냥 뭐 헤어졌다 만나다 하는 거지 연인관계에서는 아니 그 맞춤 마세요 그 어그로 솔직히 어그로 잘 맞잖아요 아니 어그로가 아니라 이제 저 아름이 생일 때 제가 못 갔어요 예 예 방송 때문에 그날 예 다리가 아파갖고 아니 방송 쪽으로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이해 못 해줍니까? 그거 맞아 예 뼈 부러졌다는데 어떻게 뼈가 바로 붙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제대로 혼내줬습니다 아 혼내줬어요? 야만의 몽둥이로 야무지게 혼내줬어요 예 역시 아 여러분들 아 이거 방지 바꾸자 아 여러분들 아 그 언급을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한마디 한마디에 또 이제 피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성태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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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개개인의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예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아니 오자마자 오 난리났어 난리났어 이러면서 들어왔잖아요 내가 언제 하하하하 당신이 그랬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프리카 바람잘날 없는 예 예 이런 사건 사고 아 근데 왜 활짝 웃으래 예? 왜 활짝 웃냐고요 방송이 재밌었어요 하하하하 아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었잖아요 아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되게 그러세요 저한테 예 아 저 크루활동하면서 우리는 좀 다들 예 조심히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거예요? 너 나 조심해 니가 제일 위험해 진짜 아 솔직히 여기 위험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다 솔직히 사고 한 번씩 다 쳤잖아요 저 빼고 왜 이렇게 다리를 떨어? 아 이거 습관지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너 사고 쳤잖아 나 안 쳤어 나 뭐 있는데 나 클럽 끝이야 아 글로 크게 크게 큰거지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아 네 당신들에 비해서는 아 소름이 빼고 소름이도 없지 너만 나면 되겠다 나도 뭐 역겨운 짓은 마이너지에서 많이 있긴 했는데 그거 말고 근데 이렇게 했어요 BJ들이 사건 사고 없는 빈이나 일절 없어 맞잖아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예 그래도 성기 노출보단 나아 이 새끼 성기 노출했잖아 아 더러운 새끼 성기가 아니라 봉화 노출이에요 봉화 노출 아니 성기라니요 봉화 노출인데 나 호동아들은 깜짝 놀랐잖아 아니 어떻게 반바지 사이로 그렇게 불알이 흘러나오듯이 액체불알이야 액체불알 액체불알 진짜로 아 그때 씨 뭐 여캠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팬티 안 입어요? 평소에? 팬티 평소에 안 입어요? 아니 팬티를 입는데 그때는 팬티도 입었는데 흘러나온 거예요? 워낙 거대해가지고 워낙 거대해가지고 말같이 단소리 하고 있네 팬티를 입고 어떻게 그게 흘러나와 아니 저는 고추가장인데 봉화는 존나 커요 아 그래서 약간 튀어나왔어 그리고 우리 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또 이제 크루대전을 아 맞아 저희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애기가 오고 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일단은 날짜는 안 잡혔고 네 크루대전이 이게 사실상 솔직히 우리 6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아 여기는 솔직히 롤 못하는 사람 아 진짜 못하는 사람 알아서 빠지는게 아 저는 저는 저 쉬는 동안 탑 챔프 3개 팠습니다 이제 승률이 58%예요 3개 다 이건 믿어주세요 진짜 제가 최근에 너 내 자리 들어 올라 아니 그냥 그냥 모르고 오는 거야 아 나 나 실버 3 아 이거 정해줘야 크루대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또 말만 하고 알지 날말로 형이 정해줘야 돼 아니 근데 그러니까 크루대전이 일정을 다 이제 솔직히 세 크루가 일정을 다 맞추려고 그러니깐 누구는 또 시간 있고 누구는 또 이때 시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일정을 짜고 있어 일단 확인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6명이잖아 그래서 X밥들은 빠져야 돼 그건 맞아 왜냐하면 자존심이기 때문에 X밥은 빠져야 돼요 저 다이아예요 네? 아니 형 진짜 실력 어느 정도야 위장리라는 소리가 졸나맞던데? 아니 근데 이 형 미니지만 해가지고 저 펭스쿨을 그냥 이거 야 너보단 잘할 거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위장으로 참여하면 욕 존나맞아 그건 맞아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 브론즈에요 브론즈? 브론즈인 거 같아요 브론즈면 아직 빼 이 새끼 빼 야 소멍 너티 어디야 솔직하게 나 실버 김 실버야? 너티 라인 어디야? 나 서포터인데 롤 학원도 다녔어 오오 롤 학원을 다녔다고? 롤 학원 롤 학원을 다녀? 두 달 다녔어 저기 잠실에 어 진짜 다녔어? 근데 근데 이건 내가 빠진 게 맞지 않네 아니 이 새끼는 속셈 학원도 안 다니는 새끼 롤 학원 왜 다녀? 다녔어 좋아서 군대 야 그러면 탑 그 다음에 남순이 미드 아따 내가 탑이라고? 아냐 너 원딜 원딜 내가 탑 봐도 돼 내가 탑 봐도 돼 아니야 탑은 딱 코트 감스트 그 다음 또 누구야 최군 딱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밸런스가 맞어 니가 미드를 가고 아 근데 미드 안 웃겨 뭐 다 뭐 하면은 원딜 그 다음에 나 근데 원래 주가 정글이야 아 좀 빠지세요 아니 시X 다 딱 이 정도는 미친새끼가 너 미친새끼야 너 미친새끼야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정글을 만약에 창녕이 더 잘한다 그럼 당신 빠져야 돼요 실력적인 거야 너 X같지 못해 무슨 말이야 맞아 쟤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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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 아까 유기시켜 서포터 나눠셔볼게 그냥 그니까 내가 딱 말할게 여러분 이 창구라 이런 새X들은 그거 이제 방송 한 번만 보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제 뭐 이 새끼 본 거 잘하겠네 잘하겠네 하겠는데 얘 방송 켜서 한번 해봐 그래서 한번 딱 보여줘봐 아 일단 뜨실래요 그러면? 아니 티어가 지금 정확하게 브룬주라고 그랬죠 아니 몰라 근데 솔직히 5년 전 7년 전 때다 솔직히 다이어 빨간까지 갔어요 그니까 브룬주 실내기 골내기는 다 비슷비슷해 나는 또 다 딱이라서 여기에서 수장 또 주장 주장 역할을 딱 내가 해야되고 쟤깐 근데 리딩을 못하잖아요 매력도 못 입금대 아니야 근데 철구 잘해 내가 봤는데 철구는 스킬 그게 스킬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잘 피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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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반아는 인정하는 게 정글 돌면서 진짜 너는 다 저 개색해 너 그때 뭐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족같이 못하더만 아 그때는 너무 안했었다고 최굴한테 말 듣다면서 최굴한테 아 그때는 상상을 잘 몰라서 그랬지 이젠 이제는 탑 3개 옮겼다니까 3개 진짜로 너 낭말로다가 시바나 밴드하면 뭐 할 건데 시바나 밴드에도 지금 자크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제가 자크 밴드하면 어떡할 건데요 네? 그래 너 철구 폭이 안 넓잖아 아니 내가 내가 만약에 다른템이잖아 무조건 정글 3밴때려 인정 여러분 내가 맞죠 시바나 자크 잘해봐 때리면 이 사람 할 줄 아는 게 잘해봐요 우리가 때려야 돼 이 새끼 잘해봐 잘해봐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린게 얘네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바나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다른 체프가 못해 보이는 거지 다른 체프도 평타이상을 칩니다 근데 시바나가 워낙 잘해서 그래 그래서 봉준이가 항상 나랑 대결했을 때 시바나 밴드하는 이유가 시바나 픽하잖아요 전라인 다 터집니다 막마로 맞서 챌린저가 와야지 리라인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막마로 이 새끼는 정글링 밖에 안해요 경험증 존나 먹고서 레벨 끈 다음에 가가지고 정글하고 궁 쓰고 상대 정글 생각해야지 상대 정글 상대 정글 근데 제가 할만해 제가 해봤잖아요 철구 씨랑 듀오도 해보고 아 최근에 봉준이하고 듀오도 해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봉준이가 조금 더 우세입니다 제가 봉준이 잘해 진짜 아 진짜 제가 느꼈을 때 살짝 우세 그냥 챔프벅도 살짝 넓어가지고 스타드 문제같이 잘했지 스타드 문제같이 잘했지 스타드 문제같이 잘했지 아 그런 설거지로 유리하시면 유튜브들이 좀 유투브 발려 스타발료 근데 형 시바나는 종나 잘해 근데 밴드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문제에 달하는 이 말이지 형 아니 근데 지금 챔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판짜려고 이제 프리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프로게이머처럼 그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상쿠르가 다 모인다 그러면 프리급에서 프루게이머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약간 온게임냄 리그 어 온게임냄 리그 와 그 감성으로 그 감성으로 그 감성으로 맞아 그 날짜가 근데 그 다음 주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도 문제예요 뭐냐면 다음 주로 하면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 하루밖에 안 된대 프리급에서 욕 존나 먹겠네 이거 잘못하면 뭐하나 아니 그럼 형 전화를 해봐 이거 미룰 수 있는지 지금 그거는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 응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예? 그거는 이제 아니 일단 그거는 말하면 근데 원래 미리 잡혀있는 일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물어볼 수는 있잖아 형 미룰 수 있는지 너 그럼 일요일날 대회 취소해라 아 네 안 돼 나 일요일날 나 타임 이 새끼가 일요일날 치고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 일요일날 형 말해줄게 일요일날 나 빌릴 수 있잖아 그럼 나 뺄게 그럼 나 뺄게 전화해가지고 미룰게 지금 성태 잘해? 어 이 새끼 내가 하는거 바꿔야 돼? 원딜해 아 원딜 잘하지 이 새끼가 탄몬도도 잘해 탄몬도도 잘해 근데 원딜하잖아 진짜 그냥 그저 그런 약간 여캠들 원딜 있지 아 그 정도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캠 원딜 아니 아 아 나는 롤부심 많이 없어요 근데 당신은 좀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태한테 이번엔 약간 벼락치기 식으로 자기 방송 켜가지고 새벽에 롤을 계속 하긴 하더라고 아 하시라 진짜 이런거 좋습니다 아 열심히 하죠 저는 이 크루 딱 대전 있으면은 9월달에 롤 1시간으로 누가 제일 적지? 나 나는 나는 아예 안 했는데 나 아예 한 번도 안 했네 한 번도 안 했어 아 잠깐만 한 번이라고 한 사람 한 번에 다 했죠 형님 난 했지 아 왜 안 하는거야 나는 막 할 줄 몰랐지 언제 한다고 뭐 그게 없으니까 아 근데 확실히 이거 만약에 지잖아 전라이 막 진짜 미드가 터졌어 그럼 개쌍료 먹어야 돼 이거는 맞아 맞아 왜냐하면 크루의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각 팬덤의 싸움인데 누구 하나 때문에 게임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막 된다? 이건 범위찾기 하나 조져버려야 돼 진짜로 방속 켜가지고 그럼 내가 빨리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 미드는 내가 아니 너 미드 티어 어딘데 지금 아 근데 상대방이 일단 뭐 민균하고 이러면 내가 털리지 아니지 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시에서 받아 먹고 버티길 수도 있잖아 맞아 맞아 어 그 정도로 할 수 있잖아 자신 있어? 킬만 안 줬는데 킬만 아 못해도 거지 뭐 누가 쓸 수 있는 사람 없잖아 나 이거 부터 정합시다 수장님. 누구를 뺄 거예요? 그것부터 정해주세요 누구를 빼냐고요? 당신이 말한 줄 알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저쪽 크루에서도 우리랑 비교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크루 대전이기 때문에 단크루가 지금 4명이야 아 그럼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 정할 게 아니라 한판 돌려봐 우리가 한 번 시간 내서 아 정답 일단 그 전에 너 나랑 정글 내기 한 번 하자 아 나한테 안 돼 아 진짜 그것도 볼만 해 맵리딩을 못해 이 새끼 형 정글말고 딴 강인 돼요 형님? 나 서포트 할 줄 알아 서포트 되고 솔직히 올 다 되는데 근데 형은 정글 원투리잖아 야! 우리 그거 하자 우리 만약에 코르대전 하기 전날에 모여가지고 탑 미드 정글 서플 원딜 자라 챌린저들 아프리카 쪽 인지되는 사람들 한 명씩 불러 그래서 한 게임씩 강의 밖으로 정글날에 정글날에 비글즈 로락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다음날에 크루즈원 참여하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탑이 사실 가무스트랑 채권이잖아 그렇지 나 이 둘한테 진짜 안 질려고 정말 열심히 아 지금 손가락 자를게 아니 말이야 그 정도로 자신있어 아 대체 여러분 호우 들어가서 호우 들어가서 성지구 캡틴 검색해봐 진짜 존나 롤만 했다 아니 형 탑밖에 안 돼 그러면? 탑? 탑 내가 탑 대신할 수 있어 이 새끼보다는 잘해 탑이 확실한 게 탑밖에 안 돼 탑밖에 안 돼 아 진짜 탑이 형보다 탑 잘해 확실한 건 내가 볼 땐 네가 미드 가야 돼 탑밖에 안 되잖아 네가 미드 가야 돼 어 왜 와 아니 근데 나는 그 철구 형 하는 거 봤거든 계속 그럼 바이겟만 잡든지 너무 어렵다 이건 어깨고 너 어디가 할 수 있는데 야 소롱아 소롱아 얘가 미드 가야 될 수도 있겠네 너는 그냥 시발년아만 해 개새끼야 이 새끼 막 할 때마다 아니 맞아 시발년아 진짜로 근데 내가 간다니까 아니 이게 문제야 와도 좀 사 분신아 아니 아니 감상이네 진짜 아니 이러지 말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길어지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번 주에 시간나서 한번 다 방송해가지고 한번 팀넥으로 돌려보자 그러면 딱 다 나와 오케이 여기서 뭐 자기 잘한다 그래 못한다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진짜 팀넥 해가지고 그때 한번 해보자고 아 그것도 맞는데 날짜는 정확히 정해주세요 날짜는 정확히 정해 우리가 연습을 하든 뭘 할 때 안 할 때 그래 맞아 그럼 날짜 정하죠 날짜 정해주세요 네 아니 지금 내 정지 온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딱 시발네요 근데 방송 켜고 스크림하니까 전략이 노출돼서 싹 다 밴 당해 그거 알지 우리 방송 꺼졌을 때 연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뭐야 뭐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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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꼬마들은 당신한테 3 밴 안 써 내가 세긴데 정글한테 밴을 써 당신한테 밴 안 써요 제가 딱 말할게요 제가 많이들 해봤는데 제가 대결을 많이 해봤는데 무조건 정글 3 밴 나와요 맞아 내가 잘한 거 알고 무조건 자크밴 히바나밴 자르바면 나와 그래서 너희들은 자르바면 안 해 자르바면 우리가 하자 자르바면 절대 안 돼 제 거예요 죄송한데 아니야 원딜 쪽에서도 성태가 좀 해가지고 원딜 날릴 수도 있어 아 원딜는 자신했지 아 난 자신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12시에 앨범이 나오거든요 우산 아 드디어 나온다 하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또 그전에 시간이 또 남으니까 우리가 또 해야죠 컨텐츠 하나 컨텐츠 하나 하자 약간 문제하지 막 컨텐츠 던지네 컨텐츠 해야지 아 컨텐츠 해야지 몇 시 몇 시지? 몇 시? 괜찮아? 지금 이 시간에 해도 되나? 지금 10시 30시 보고 딱 좋네 딱 좋네 이거 하고 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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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감사합니다 24시간 딱 말할게요 솔직히 오늘 말고 다음 주 하는 거 어때요? 솔직히 말 우리가 또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아 저는 좋아요 다음 주 다음 주 어때요? 다음 주 전 좋습니다 콜이에요 콜 콜?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이번 주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약간 올 노방주 간다고 좀 힘들고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 주는 꼭 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좀 그래 왜냐면 다 컨디션 좋을 때 그다음에 다 컨디션을 만들고 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야 내가 솔직히 짠 게 없어요 그런 거야 다음 주에 제대로 짜가지고 24시간 24시간 뭔가 호흡 좀 해 개새끼들어 왜 나와봐 24시간 짠 게 없으니까 다음 주에 딱 제대로 짜가지고 형 날짜는 정해달라니까 아니 호흡을 어떻게 개새끼야 롤 지원자 미션 받아가지고 울버 존나하고 저 24시간 할 필요 다 뱉어놓고 이제 와서 또 안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봐 전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 좋다 야 그럼 다음 주 일요일로 어때?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로 하고 다음 주 일요일로 하고 멤버 한 명 한 명 마다 컨텐츠 가져오기 아 좋다 숙제인데 그러면 뭐하냐 이새끼가 갑자기 어? 아니 내 하면서도 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 하면서도 한 사람 욕먹어요 아 차분아 공성적이 있나 보다 아니 전 취소하고 올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전 취소하고 올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다음 주 24시간 일요일로 하는 걸로 하고 멤버 갈 때 한 명씩 자기 컨텐츠 만들어 오기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시청자랑 테스트 받는 느낌이야 아 괜찮다 이거 괜찮다 어 이거 괜찮죠 여러분들 게임 안 되고 게임 안 되고 게임 안 되고 게임 안 되고 아 전부 지름 오로지 보라로만 오로지 보라로만 보라로만 맞아 오로지 보라로만 가자 오케이 게스트 초대해도 되나? 근데 게스트가 존나 겹칠 거 아니야 남순이 게스트 딱 하고 나서 자 끝났어 자 다음 선택 컨텐츠 갈게요 근데 방금 나갔던 비즈니 또 들어와 그래야 또 컨텐츠하고 좀 웃기잖아 게스트도 어떻게 해? 게스트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기 아니 솔직히 게스트도 어그로 걸리는 게스트를 딱 하면은 이거 뭐 잘 시키잖아요 아 아 목토 금지 아 목토 안 돼 맞아요 아 이 새끼 너무 그거야 완전 목토 히로붐이야 아니 목토로 아니 목토로 하던 말도 아니거든요 아니 목토는 안 하는데 목토는 안 하는데 목토는 안 하는데 비글스 때는 안 하죠 알겠습니다 목토 말고 저도 그래 목토 히로붐이 새끼야 그래 아니 맞잖아 이 약발방을 제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24시 했을 때 마지막에 목토 때문에 망했어 이 개새끼야 개소리야 그거 땜에 시키고 맘에 찍었어 이 미칫새끼야 내용이 없잖아 시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뭐 들었잖아 미칫새끼야 야 나는 비지직사 시간에 콘텐츠 하나 생각났어 아 뭐야 참고라 소개팅 아 아 아 아 이 새끼 소개팅하면 진짜 다 그거 안 돼 근데 막말로다가 나는 요번 사건 이후에 여캠은 안 만났는데 쥐랄 제일 많이 만나봤는데 아 맞지 여미꺼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봤어 이 새끼 요즘 며칠 바빠하는 거 야 야 그거는 아 아바타 소개팅하자 아바타 소개팅하자 이거 내가 컨텐츠 내가 짤게 내가 아 이 형이 말했잖아 뭐했어 이 형은 댓글로 여캠이랑 또 헤어지고 나서 또 이거 한다 그 썸네일 여캠은 걸러 이거 알지 시발 뭐 여캠 사건 사과만 있어 이 형 맨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여캠은 걸러 나 올라가고 있어 야 올려라 알았냐 올려 야 인반계 올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컨텐츠 한 게 하죠 하고 나서 딱 이제 앨범 얘기하면서 하면 좋겠다 열두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열두시에 그렇지 출발해야 돼 그래서 컨텐츠는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사실 요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속마음 토크쇼 한번 해볼 거고 이렇게 할게 단톡방을 저희가 아 앞에 그 전제를 깔고 나면 다른 걸 얘기해야 될 거 같잖아요 어 그래요? 그럼 주제 바꾸시죠 다 어 그럼 얘기해보죠 당신 얘기해보죠 아 당신 진행하세요 그럼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철구회나 다른 애들끼리 각자의 마음들에 이렇게 웅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명 단톡방을 파가지고 익명 단톡방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단톡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단톡방을 하나 켜주시죠 땡겨 앉아달라고 말이다 단톡방? 단톡방? 오 이거 생긴다 형 좀 그 가린이 좀 호물해주세요 제발 저희 좀 땡기게 뭐해 개새끼야 뭔 개새끼야 씨바 남다라 다네 말 좀 걸어줘 이 씹새끼야 니가 깨드라 개새끼야 할 말이 없어 면상 보면 그냥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린한 판도라의 상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맞아요 저희만의 주제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방지에 적혀있는 뭐 소신배로 당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안 될 거 같고요 저희끼리 얘기할 거고 다 핸드폰 다 준비했죠 아 예 다시 거 챙겨오세요 됐습니다 다 챙겨오시고 단톡방 링크 주소는 우리 랄프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랄프님이 넣어주신 주제로 들어오시는데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 우리가 각자 누군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카카오톡 아이디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냥 닉네임을 바꾸세요 닉네임은 우리 다 모르겠어 저희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저희도 알잖아요 서로 다 모르게 성자분들한테 설명해주세요 알아요 알아요 모르게끔 인명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나 인명 좀 달라요 아니 그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아 이름 이름받고 이름받고 랄부야 그 소금함 쪽 그 여기 하나 적어줘 이 상단에 알겠습니다 이거 카카오 프렌즈로 들어가야 돼 오른쪽에 여기가 부사 나온다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기본상황 이런 거 없죠 전부 다 아 이런 거 가지고 아 그런 거 없죠 넌 진짜 안상하지? 아 나 절대 안상하지 난 다 된단 마인드야 보자 한번 아 이제 그 분만 아니면 아 제한불지 마세요 아 이 분만 아니면 다 된단 말인데 랄부야 왜 그걸로 자막을 써 엑스플레이터 쓰면 되지 웃기게 해야 되나 이거 엑스플레이터 있잖아 아 대충 쓰세요 대충 어 폰토리 해놓은 거 다 있어 오픈톡인데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시고 저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오픈톡이에요 오픈톡 우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요새 좀 어마우스가 대세니까 이거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 아 그렇지 찾는 느낌 뭐라 해야죠 닉네임 인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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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느낌이네 닉네임 하고싶은 걸로 해도 되나요 어 하고싶은 걸로 알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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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푸사가 정말 아이 그래도 아니 근데 내꺼 푸사가 돼지로 돼 있어 이거 봐봐 할 수 있어요 푸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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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캐릭터 존나 많네 서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서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 비글즈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네 오케이 캐릭터를 와 캐릭터 되게 많다 어 가죽 바꿔야겠다 야 전화했습니다 철구씨 가족 맞죠? 예? 가족 맞죠? 아 여기서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저희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가족인데 방송 키우고 첫 얘기 나눠봤어 오늘 예? 여기 와가지고 첫 얘기 나눠봤어요 철구씨 어 네가 나 피했잖아 개새끼야 내가 언제 피했어요 아 닉네임 뭘로 해야 재밌을까 아 뭐야 남순 미친놈 누구야 자 일단 자 뭐 오디오 비는데 자 아냐 아냐 어떻게 비워도 돼요 지금 들어오세요 언제합니까 지금 잠깐 들어와도 됩니다 닉네임으로 잠깐씩 보여주시죠 확대해가지고 닉네임 닉네임 누구야 자 견눈질 하지 맙시다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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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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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금 아직 안된거죠? 예예 주제 던져주면은 자기가 바로 하는걸로 예 차라리 닉네임 통일하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재미를 주는게 맞죠 그렇지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이라서 이거 누군지 걸리시면 안돼요 아 절대 걸리면 안되지 어 어 주제가 왔네요 어 주제가 왔네요 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철구 감수 봉준중에 누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 너무 뻔한데 잠시만요 저 방금 드립하나 쳤는데 코트다라고 너무 올라와서 나갔다가 닉네임 다시 설정해갖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그래도 들키잖아 아니지 이게 페이크일수도 있잖아 이게 페이크지 야 너 코트하니 너 뭔데 정말 죄송한데 언제 시작합니까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주시면 안돼요 왜요 저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채팅창에서 너무 얘기해버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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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을 못치겠네 다시 나갔다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때 이형이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닉네임 하시고 이유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지 오케이 오케이 왜 그런지 이유도 조금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부근거 같은 거 뭐 없나요 닉네임 통일하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네 네 지금 통일이 원래 통일이 통일해 그러면 통일해? 통일하자 통일하자 닉네임 통일하자 그럼 푸사도 바꿔주세요 아 오케이 닉네임 통일 비글즈로 들어와 네 지금 푸사 지금 있으니까 다른 푸사도 바꿔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비글즈 닉네임 뭘로 통일할 거야 비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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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사진 아무거나 사진 아무거나 사진 아무거나 아까 전이랑 다른 걸로 아시죠 닉네임만 똑같이 하면 되잖아 아 닉네임만 똑같이 하면 되잖아 아 닉네임만 똑같이 하면 되잖아 아 나가고 부르면 되잖아 이렇게 나갈 줄 모르는 거지 닉네임이 안되면 비글즈 뭐 1 비글즈 1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비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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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봅시다 주제 다시 주시나요? 네 주제 아까 전에 올려주시고 다시 해주세요 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철구 감수 퐁준 중에 누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아 진짜 자 여기다 그냥 닉네임만 올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유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 한 명 그리고 거기에 이유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초록색 누구야 시바야라 소름 개새끼야 야 시바야 아니야 나 시발 디스 안 했어 존나 웃기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봉준 너무 진행 잘합니다 철구보다 두 번째 당연히 감수지 이유는 철구는 푸파 말고 없잖아 인정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감수지 와 저같은 새끼들이네 네 번째입니다 저는 봉준이라 생각합니다 봉뿌리카 때 정말 더러웠으니까 다섯 번째 강수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괴로웠다 그랬었어 이거를 저 새끼야 이 새끼야 뭔 소리야 와 너지 내가 그걸 적었을 거 같아 역시 100%야 초록색 이거 봉준이 편하게 해준다 이거 코트형 아니야 나야 어 맞는 거 같은데 글짝 키그 좀 키워줘 화면에서 키워줘 화면에서 키워줘 화면에서 키워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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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역겹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계속 쓰는 거 아니면 한 개 쓰고 끝이야 아 재밌게 하세요 그냥 하고 대충 다음 주에 넘어가면 돼요 분위기 보면은 와 철구는 씨발렸대 개새끼 소름이 씨발려라 자꾸 아 나 아니야 너 말투가 너잖아 씨발려라 일부러 따라한 거라고 씨발새끼야 딴 새끼야 나야 딴 새끼야 따라한 거라고 나 이거 안했어 그 와중에 철구 뽑은 새끼 한 명도 없네 와 아니 한 명 한 명 있지 않나 이럴 거면 나가 한 명 씨바 소주하고 똑같은 니가 니 이름 썼으면 되잖아 미친 새끼야 그러면 없는데 아무도 없잖아 지가 지도 안했어 너도 야 봉준이가 편하게 해줍니다 이거 누구야 솔직하게 누구야 야 봉준이 아니야 너 얘기하면 안되지 얘기하면 안되지 너 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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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팩트는 나는 아니야 진짜 믿어 나는 아니야 진짜로 아니라고 형 믿지 형은 아니잖아 솔직히 널 뽑으려고 했어 했는데 너무 티나잖아 내가 요즘 널 너무 빨아주잖아 아니 근데 봉준이랑 요새 많이 했던 게 코드 형인데 아니야 남순 형도 존나 많이 했어 그래서 스타 형이랑 아 왜 그래 많이 했잖아 형도 진짜 한 명이 없다고 아니 근데 철구는 철구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아니 철구는 아니 아 참 야 이거 마피아 게임 같고 재밌다 진짜 야 저거 유치해 한 번 해보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인정해보자 당연히 강투지 이유는 철구는 푸파말고 없잖아 진짜 아 푸파말고 없대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건 팩트라가지고 개소리야 봉준아 이번에 시발 투자를 하고 구조를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개소리를 빨고 있어 결국엔 푸파말고 그럼 더 마인네 시발여라 두커튼색 저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팩트를 잘 적었는데 코트 형 같은데 뭐 뭐 누구 적어 내가 저걸 왜 적어 아니 나는 미순하게 갔어요 전판에 내가 너무 트롤 지대 해가지고 감추할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에이 세일치 에이 세일치 내가 봤을 때 이거 쓴 새끼야 먹터 히로봄이야 아까 그 새끼 아 유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이려고 그러네 내가 볼 때 이거 다 하나 앞에 앉아서 봐야 돼 세일을 봐야 돼 내가 말했던 거 아까 그러잖아 그렇게 해야 돼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고 그 주제할 때 앞에 나갈 개새끼 편하게 적게 개새끼 그게 맞아 보면 안됐다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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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적어야 돼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저 죄송한데 이거 제목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바꿔주나? 나 그거 X스플레이 어디갔어? 아니 일단 여기 해봐봐 자 방금 X스플레이 얘네 이게 누구는 적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계속 잡고 치는 척 해야돼 어 잡고 치는 척 해야돼 아니면은 제일 깔끔하면 우리가 뒤로는 게 제일 깔끔해 아 오케이 자 걸리면 나 지금 나 송전한다 나 송전한다 근데 좀 심하네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미친범이네 개깡이 갖다준 사람이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뒤로는 형을 그렇게 하신 거 같아 이 새끼야 무슨 말이 없어 개새끼야 그 중에 한 명도 아니야 그거는 맞긴 한데 정말 왜 써 니한테 이 새끼 뭐야 뭐야 근데 남편 좀 잘 모르겠어 카톡 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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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서 내려 야 근데 이러면 진짜 다 통일해야 돼 다 통일해야지 알지 어 그리고 다 통일해야 돼 야 유튜브 누구냐 어? 족가똑새끼야 나 그러부다 유튜브 누군데 야 초록색 누구야 초록색 누군데 초록색 이 새끼라 이 새끼라 봐봐 뒷밤으로 이 지나간다니까 아니 자 걸리면 안 돼 야 이 새끼야 구작시말라 그거 말할 자격이 있어? 아 지금 발짝부터 하자 아니 지금 범인 지금 지금 찾으면 안 돼 다 신선 다 돌아야 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나갔다 오자 문점부터 다 나가서 다 맞춰야 돼 걸리지마 옆사람 옆사람 어 옆사람 그냥 걸리지마 옆으로 조금만 다 땡겨봐 얼굴이 정말 안 나와 토사 통일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는데 방송하면 드럽게 없냐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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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어떻게 생각했어 다 삐졌습니다 얼굴이 안 나와 아니 치는 척은 해야지 아 치는 척은 해야지 얼굴이 안 나와서 계속 치는 척 해 트트척 계속 쳐 그리는 거 아닙니다 야 Y102는 누군지 알겠다 차연이네 차연이네 할 수 있지 아야야야야야 자 습뜨는 개편함 자 이거 여러분들 어 왜 어 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존나 옷가 심하네 무슨 하나가 대구 누구야 아 남순이 개새끼 너 걸렸어 너 왜 또 나야 저 새끼는 뭐 말하면 나야 야 성태이 개새끼 왜왜왜 웃으면서 애도 찔데 개새끼가 아니 뭔 소리야 나를 가지고 계속 보겄는데 족구 웃기잖아 이거 나야 트렌드같은 개소리 너 다 알았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성경 왜 했냐고 아 아 소파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너 진짜 걸리면 죽습니다 진짜로 90년대 감성 이 새끼 남순이네 시발 니 그래 니 감성 한 번 다음주에 보자 한 번 나는 트렌랜드 아이 나 보자 한 번 개새끼야 너인 거 알아 니가 방송 중에 말했잖아 트렌드 못 따라간다고 개새끼 그래서 다음주에 보자 개새끼야 나 당주에 보자 보자 할 테니까 시발 년아 아니 너무 깎아들인다 그건 아니지 이 새끼 진짜 역겹네 진짜 야 진짜 비 이거 비글즈 쓴 사람 아니 코트네 이거 개새끼 아이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좋은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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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야 저거 진짜 남순이 맞네 지가 좋고 어떻게든 정치하려고 와 이 새끼 진짜 개엄견데 진짜로 왜 나라고 생각하는데 너 맞잖아 야 원래 자기가 쓰고 어떻게든 사람한테 다른 사람 넘기려고 그러거든 어 딱 그거 똑같이 하네 이 새끼 저 진짜 나한테 삐졌나보다 진짜로 어 어 어 하 저는 이 까지 아는 걸로 아죠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 까지 자 이런 느낌 오케이 아 잘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예 형 1억 명은 또 마음사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아니 저 유튜브에 싫어하는 이런 새끼 누구야 저거 신이 말 대박이다 저거는 아 형들 참고라 맞아 나 아니야 사진찾는 거 참고라 비글즈 Y10이 이름 참고라 맞고요 형들 다 아니야 근데 아까 초록색 그거 남줄이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찾아내는 것도 일이네 와 근데 이게 존나 박세다 이게 다 손감한 사람 야 빨리 다 만져 시바 빨리 돈 만져 아 이제 다 나가 아 나가 다 나가 나 나가 다 나가 너 나가 이 새끼야 나야? 일단 일단 아이 다 나가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와 아 다 나갔다 들어와야 돼? 그냥 알아챌 수 있잖아 어 아 이거 재밌네 비글즈죠? 나 누구야 혹시? 나가 그 코트 나가 야 앞으로 가 아니 프렌즈 저 곰돌이 맨 앞에 거 하면 될까? 나 이미 나갔었어 아니 여기 나가라고 여기 나가라고 여기 나가라고 신발데 앉으라고 푸사 통일하라고 아 푸사 통일하고 그러면은 나갔다가 푸사 통일합시다 여러분들 맨 앞으로 아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곰돌이 곰돌이 나는 깔 게 없을 텐데 나갔다 들어와서 아 푸사를 아 맨 앞에서 없음 없음 오른쪽 껴 없음 오른쪽 껴 아 바란색 맞지 어 바란색 그냥 아이디는 비글즈 로 통일합시다 네네 비글즈 비글즈 주제 주세요 자 다음 주제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푸님 주세요 자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너 어떤 새끼야 족같이 생겼다고? 시발 왼쪽 왼쪽 공격에 우산 쓰고 있는 거 맞냐? 야 우산 쓰고 있는 거 맞아? 야 인신공격 하지마 인신공격 하지 말고 해 왜 반칙 써 아니 시발 새끼들아 주제에 충실해 아니 시발 나한테 할 말 존나 많나 보여 다 조용하게 있는 거 봐 주제 뭐지? 주제? 주제 아 주제가 뭐야 주제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오케이 주제가 얼마나 컷인가? 아름님 아름님이랑 결혼할 수 있고 얼마 낼 것인가? 아 솔직히 이거는 아깝다 아깝다 아프리카 절대 안 돌아 시발 년아 남순이 개새끼야 와 너희 시발 년아 나는 시발 새끼야 이 새끼도 그렇게 싫어해 야 시발 논이 야 너무하잖아 시발 논이 그냥 시발 논이 탈탈하게 왜 시발 나한테 와 야 너무하네 와 시발 논아 이 닭 천 원 이 닭 시발 논아 아니 시발 아름이가 불쌍하다 이 시발 새끼야 누구야 이거 아주 심하잖아 아 누구야 아니 시발 논들아 나 울 것 같다고 개새끼들아 어 흠흠 아니 냄시난다는 새끼 저거 소룡이야 시발 논 아 뭐 개새끼야 야 보통 아니 아니 보통 형들 보통 냄새라 그래 냄새 근데 저 냄시라고 한 거 보니까 소룡이야 소룡이 아니면 정상도 사람이야 어 냄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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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왕말로 이틀오 전망개거지 조이쓰 호쌤 이 새끼 창현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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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아 아니야 형 나 아니야 찐따로 저 새끼 옛날 잘나가지 않는 유튜브 뒤에 실버버튼 걸어놓은거 봐 하하하하 야 이 새끼 누구야 야 누구야 누구야 야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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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말한 나야 야 이거 알았어 누군줄 알아 야 이 새끼야 야 누군줄 알아 유튜브 실버버튼 성태야 나 아니야 내가 왜 얘기하고 있어 형 나 아니야 골드버튼 같네요 하하하하 나 아니야 뭔소리야 아 이 새끼 나 절대 아니야 나 형한테 나 형한테 좀발만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중변빵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가리 밀고 비호감이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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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심당긴 그런 얘기니까 살 응 냄새난다는 새끼 누구야 냄새 프레임 씌우지마 냄새 뼈 부러졌다고 입원실 감성 발휘할 때 죽여버리고 싶어 하하하하하하 야 시가 야 시가 야 시가 야 시가 야 시가 야 이게 크루냐 개새끼들아 아야 엑스레이 사진까지 인증했는데 발 뒤꿈치 뼈가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하하하하 너 시가 좁구 개새끼야 너지 이 개새끼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너잖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와 와 말 심하게 하네 이거 누군데 누구냐 심하다 심하다 이게 가족이야 이게 가족이냐고 족방결만 조심해 여기가 심해 여기 진짜 야 이거 유사 족방결리야 이거 유소해 유소해 아픈 거 같고는 그러지 말자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러고 하지 맙시다 음 별풍들 안 터지게 다음날 집에 가더라 와 아 아 시발 소름아 냄새 좀 그만해라 아 할말이 거꾸로였어 진짜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뒤에 햄버거 주먹으로 집어넣지 작아 아니 시발 이 새끼야 니네 다 임반견하지 아 이 새끼들 아 아 시발 아 아 내가 언제 뛰어댕겼어 아 젖꼭지가 제일 잘생겼어 햄버거 먹으러 가라 진심이나 그게 맞다 얘들아 잘 봐 아 야 야 이 시발 사진 찍은 새끼 어떤 새끼야 시발 새끼야 야 와 소름도 안나게 찍었어 누구냐 와 개새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이 새끼야 니네 사진 찍는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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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말 심하다 와 이거 진짜 심하다 진짜 이거는 이건 남농이네 쟤 또 다른 거잖아 그건 아니지 다 나야 나 언제까지 해 여기까지 어떤 새끼가 찍었을까 아니 진짜 모르겠어 나 나갈게 형이야? 근데 내 MC 진짜 누구냐 나 아닌데 100% 소룡이야 나 진짜 아닌데 고소해야 돼 안 나가도 돼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다 나갔다 오잖아 사진 맞춰야 돼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 금방 들어오잖아 다 나야 뭐라가기 이게 진짜 자 가자 가족 아이가 가족같아 쓰려고 주제 줘야지 색깔도 다 바뀌고 들어오시면 좋게 경희식이 너 죽었다? 족구네 첫번째 포사래 첫번째 파란색 이거 족구야 이거 저거 아니야 너잖아 나 아니야 정답 빨리 치는 처음부터 쳐버리네 나 여기 와가지고 철구랑 한 마디 방송키고 천마디 했어 진짜 간즙이 새끼 간푸라해 주제 주부 얘기해야지 무슨 기따한 시간도 아니고 철랑 감낭구가 더 케미가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와 와 이건 대박인데 내가 왜 겔주야 천남? 응 저 새끼네 이거 뭐야 너 아닌데? 너잖아 나 아니야 감낭구야 이거 사투리 조심해야겠다 사투리 쓰는 새끼들 손투리 쓰는 애들 조심해라 음 웃은 적이 없어 감낭이지 나랑할 때 웃은 적 없어 이거 씨어 코트네 코트 보라색이네 코트 견제하네 저 옥 맞아 제가 추리해 볼게요 나 철구인데 저 새끼 재미없어 이거 창현 아니면 이소령이고요 아 웃기냐 지금 진지한데 어 누군지 모르겠네 당연히 그럼 어떻게 정치마 때리는데 이걸 어떻게 웃어가 어버버새끼? 성태 내 씨볼새끼 저거 진심나 기만줄 평나가 이새끼야 와 인반길 족반길 여깄네 와 이새끼 씨바 불러서 건 것도 죄야? 비굴 나가 진심이야 너나 나가 누구야 야 아 나가야돼 야 아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아 이거는 진짜 아니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빼고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언젠간 벌받을 거다 철구다 불쌍해 나가줘 진심 이거 둘 중 하나 철구야 요거 나가줘 진심이야 언젠가는 벌받을 거다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에요 누구야 야 나 인척하지마 나 인척하지마 이 개새끼 왜 자꾸 나 인척해 왜 소리야 나 인척해 성태 저거 아닙니다 이게 보라색 코트다 이 정도 추위를 쓰는 거는 성태 아니면 코트야 단순하게 쓰는 건 이새끼고 사진 창구라 똥견 똥견처럼 뛰어간다네 똥견 앟 똥만 흐흐흐흫 ㅅ 상탈 폰탄자 아하 좇나 웃기네 진짜 비굴하게 살지마 앟 아 누구냐 이 새끼 이새끼 성태 아니면 철구거든? 아 뭔 소리야 아니야 이소룡 아니면 철구 확실해 나 아니야 진짜 그런 얘기 안해 이 양반아 어? 초록색 이거 철구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나 나 시루색 얘기 안해 와 여포하면서 다 청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기분 좋지? 좋다 씨발로만 누군지 몰라 부럽냐? 저거 똥견이라고 그래 봐 똥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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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랑 말이 존나 웃기네 나는 뭐 여자의 미친 새끼야 맨날 이 새끼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어묵었을 건 뭐지? 그.. 그.. 죽은 거가 철구 같은데? 대소리야 너무 당말로 하잖아 병신아 새끼야 그거 아우 존나 웃기기 몸패했잖아 아 씨.. 연두색깔 찾아야 돼 연두색깔이랑 보라색깔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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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건 오해야 이거 오해야 누구야 이 새키야 아 씨.. 누구야 누구야 이거 얼마나... 나 아니야 사진이 이거 어떻게 찾으오 나 아니라고 진짜 뭐 sia.. 와.. 자.. 자폭하네 와 씨.. 아 이거 오해가 있는 여자 이거 사주 받아서 한 번 해! 사주 받아서 해달라고 해서 엔티가 해달라고 해서 여깄어 돼지 보라색이야 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진짜 개쓰레기네 이 새끼 티가 나니까 티 안다듬쳐 뭔 소리야! 사진이 나야 개새끼야! 내 사진 다 남 잘라주려고 해 어깨 이거 가져오던가 어디까지 할 거나 오케이 다음 다음 누구야? 나냐 내 바지 다음 난가? 내 바지 마지막 뭐야 아 존나 웃겼다 자 이제 다 나갔다 오세요 다 나갔다 오시고 아 나 나 나 할게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잠깐만 나 키보드 좀 연결할게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이거 찾기 힘드네 신고하고 나가기서 신고했어 신고 자 존나 무섭다 여기 자 나갔다 들어오세요 아 이거 사진을 왜 띄워 나중에 사진 나오면 확대해드리려고 세팅중이었습니다 저거를 보낼새끼가 있었네 아 더워 아 이거 키보드 쳤으면 좀 빨랐어 어 존나 빠른데 야 이거 재밌다 나중에 한 번 더 하자 아 근데 이 새끼들 인간성 존나 썩었네 아 나 시나 좀 하자 인간적으로 아니 웬모도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아 집장 집장도 합시다 아 근데 자꾸 나 몰아가지마 왜 나 몰아가는 거야 아 나 어 어 뭔 소리야 어 어 준비됐나요? 그거예요 질문 뭐야 질문 아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해놔 질문 어 근데 거르긴 걸러야지 맞지 뭐 못봤어 그건 맞지 이거는 이거는 이미 팩트입니다 아니 주제에 맞는 거를 하세요 주제에 맞는 걸 하세요 여캠은 믿고 그러는데 왜 창매 안 만납니다 죄송한데 그 분 2호는 끝입니다 없어요 저는 안 만났어 구라치지마 안 만났어요 그냥 이건 억가 아니야? 누군데요? 말해보세요 누구요? 말해보세요 누구요? 말해보세요 다섯 명 누군데요? 철구 제일 좋아해 뭔 소리야 개소리야 그래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어리노래만 망하다니 소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씨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그냥 너를 구해 이거 내가 봤을 땐 남순이다 이게 남순이야 딱 사이즈가 남순이에요 하하하하 개새끼야 야 이거는 어문빵인체로 고소합니다 나 그래 이거 알겠지 이거는 어문빵인체로 고소합니다 이거는 어문빵인체로 고소합니다 와 이거 나만 부르 와 이 새끼 진짜 너 왜 나 저격해 자꾸 너 왜 나 저격해 자꾸 아 나 수발 억울하네 진짜 아 이건 고소할 거예요 아까 전에 여드름 얘기하는 게 이 새끼였어요 딱 그러니까 너 맞네 그 새끼 여드름 얘기해 너 그거 잡았지 싫어하지마 와 나만 부르네 허참하면 뭐 허참 맞지 너한테 배운 거야 개새끼야 여캣발이라는 거 나만 해 아 이 컨텐츠 씨발 야 너도 못 찍었잖아 막말로다가 코트 저기서 킹구드로 치고 있어 아 저 개새끼 저거 지금 올라오고 와 둥답 빠르네 아 코트 왜 여기로 오세요 형들은 아 여러분 화장품은 까지 맙시다 아 화장품 까지 맙시다 아 왜 그러세요 아 잘못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야 개새끼 야 리뉴직 그래도 시청자가 많이 나와 만 달 있는 나와 콘텐츠가 왜 없어 뽑기가 리뉴직이니까 콘텐츠지 어제 죄송한데 25,000달이었습니다 개새끼야 뭐지 진행 중날부터 와 이 새끼 안 돼 개새끼야 좀 너무 안 해 야 무슨 소리야 개새끼야 어머머 아니잖아 어머머 아니잖아 아 왜 그렇게 떠 사람이 이 새끼 존나 맘에 안 들었어요 아 시X 몰카라 그래 나 이거 왜 그래 아 몰카 또 들어갔구나 이거 아 똥매비비는 아니지 아 시발 개새끼들 고소할거야 아 시X 하 창매비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이버 창면비비 많이 많이 구매해주세요 어? 나 뭐 없는 거 같은데? 개새끼 야 그러면은 컨텐츠를 제대로 짜와 너 왜 오죽지 않게 이렇게 어떡해 새끼야!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지금도 이거 창현역 맞아? 하지만 창면비비를 바른다면 여러분들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했어요 코만 했습니다 코만 하고 창면비비만 바르면 되나? 아 비글즈 초록색... 맞네 존나 맞네 아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야 송영이보다 못생각해 내가 봤을 땐 저거 남순이야 사이즈뿐이 나도 남순이 있자 모른다 야 이거는 맞지 삼사통일한 게 맞지 어제 레전드 찍고 요즘 얼마나 레전드인데 삼사통일 괜찮아요 이거 얼마 전에 그 뭐야 개새끼 이 개새끼 살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군데? 와 사진 왜 갖고 있어 이게 네 그건 아니지 두고보자 이 개새끼 여기 실시간 존방길인데 그래 야 진짜 이거 지배했지 이거 썼던 거지 금세 찾았다 나 이 새끼 너지 나 아니야 나도 잡고 썼던데 이 개새끼 너 아 씨발 씨발 씨따면 씨따 그래 아 씨발 쟤 척 못살겠네 1개만 아 윽 나 왜 나 sust thirty 이 개새끼 presentation 나 아니야 40원 아 근데 뭐 많이 심각하게 발짝 버튼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버틸만 합니다 글쌌습니다 자 없죠 이제 여러분들 바꾸죠 이제 아니 1분만 1분만 이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제일 큰형이야 야 왜 왜 왜 이렇게 못할 말들이 많아 왜 이렇게 담아둔 게 많아 저는 여기서 먹토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구 다음으로 오 죄송한데요 푸파할때는 제가 원툴입니다 아 이 개새끼들아 진짜 말이 심하더라 아 이 개새끼들아 이거는 아니 빨리 올려 올려 빨리 올려 올려 빨리 올려 내리지마 이제 왜 그래 남대 아 미친새끼들 사진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나 나 아 근데 성대는 깔 게 없는데 아 나 나 나 이거 다 어디다 찾아온 거야 와 대단하다 왜 자꾸 나라고 몰아가는 거야 억울하게 야 이거 다음에 키보드 하나 해가지고 아 형 에어컨 틀어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잠깐만 한 개씩 해 볼게요 아 창현이 형 진짜 화난거 같은데 지금 채팅창 올려있나? 채팅창이 아예 멈췄는데? 네 올려져 있는거 와 어 녹여 녹여주세요 녹여주세요 채팅창 녹여주세요 매니저님 녹여주세요 채팅창 녹여주세요 채팅창 녹여주세요 어울리기 표시가 뭐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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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기 왼쪽 위에 어 어 그렇지 그거 어 됐어 녹였다 녹였다 채팅창 키우고 컨트롤 누르고 키워주세요 작품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9만이였는데 아 진짜요? 와 아 여러분 제가 누른거 아닙니다 뭔소리에요 아이 형님들 저 아닙니다 이거 근데 갑자기 터졌어요 터졌어 갑자기 터졌어요 갑자기 서브거리 잘 안하나 이래서 삼사해야돼 자 갑시다 잡니까 아니 코트 다시 안치라고 아 좀만 이따 하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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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트 다시 안치라고 왜왜 오만키를 했으니까 아 아 아 진짜 아 설정적으로 제일 어려운거 같아요 아 형 아 왜왜왜왜왜 왜 터진거야 이거 근데 아프리카 서버 문제야 아프리카 서버 문제야 아프리카 서버 문제야 그렇지 그럼 삼사해야된다니까 어 아 트위치에서 공격 들어왔더라고 디도스 디도스 여러분들 아 또 오늘 족창났네 이게 인사할때 신만 못찍었다 우리 이제 아 이러고 가겠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한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형 왜 우리만 터지냐 아프리카 창을 키워주셔야 돼요 더 더 그치 아 요 오른쪽에 있는 아프리카 저 네 아 형 나오래 구걸을 아 나 나 보는 사람이 안보여요 이걸 이렇게 키워줘야돼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또하면 멘탈 나가 아 그래 또하면 멘탈 나가 1절만 남는게 맞지 1절만 물타게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우리 구만에서 저기에서 딱 됐지 네 맞아요 아 심만 찍은거지 그러면 앉아 씨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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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날라간대 어 오케이 다 나갔다가 나는 뭐 없어 나는 그 그 사람 밖에 없는데 저는 네 워낙 착실히 살아서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질문 주시나요 네 질문 저장해놨나요 저장해놨나요 아까 저장 성태는 확실히 난 없어 알지 형 어 난 없어 없을거 같은데 근데 너무 주제랑 다른걸로 가긴 해 사실 어 아니 끝나고 서로 볼 수 있는건 맞지 막방 아니지 그냥 아까 저장 어디다가 아니 너가 해 너가 뱉어 그냥 어 질문 뱉어 네 저거 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뱉으면 재미없는데 내가 뱉으면 배그 몰라카면 이 새끼 고정 몇 달인데 그냥 일단 아 이 이야기가 왜 뱉어 그냥 일단 뱉고 봐 그냥 일단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보금 네 보금 들어주시고 준비됐으면 말해주세요 아 아 하지말라니까 저거 누구야 이거 아 사제 왜 씨 사제 왜 사제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재미없다 이건 누군지 알아 이소룡 개새끼 아 뭔 개소리야 그 프레임용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너지 아니야 형 진짜야 야 사제 사제 냉jego 밥 imi 봐라 나는 없어 얘들아 난 없다니까 까리 개 칭찬 있음 칭찬 해지 conditioned 여러분들 이새끼 께방 탄 Metal bait 아까 해체하는 걸 레알 역겹더라 별거 없다니까 아 여러분 칭찬을 하세요 아 해적당 버린 게 아니라 이제 서브로 이제 다 하려다가 이제 다 찢어진 거지 칭찬 없다 이거 무조건 이소룡 막말로 박사장보다 재미없다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이건 좀 손넘지 누구야 그거 누구야 이 새끼 왜 이렇게 먼저 말아야 노지 아 아니야 나도 모르겠지만 이 새끼 왜 그러세요 초록색 코트형 딱 나오네 초록색 코트형 아 저건 뭐 대기하늘로 써서 어 옛날 옛날 사전이라 파란색 창현형인가? 아 분홍색이 장현형이네 아 분홍색이 장현형이네 아 분홍색이 장현형이네 아 봐봐 나는 할 게 이것밖에 없다니까 나 아니었어 진짜 제대로 된 사이코패스네 이거 너무 짜증나 개새끼야 발작하는 거 보니까 어제도 킬레기 어몽어스 내일도 킬레기 어몽어스 내일도 킬레기 어몽어스 뭐야 방지공 킬레기 어몽어스 킬레기 어몽어스 아씨 하지말라니까 개새끼야 아 이거 누구야 아 이거 누구야 아 이거 하지말라 그랬지 아 이거 하지말라 그랬지 하지말라고 아 누구야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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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방송에서 그렇게 하지말라니까 이걸 또 귀엽고 쳐올리네 아 이거 몇 년 전 한 일 년 전 이야기를 방제솜 잠깐만 초록색 무조건 쿼터형이다 초록색 무조건 쿼터형이다 아 씨발 누구야 누가 자꾸 쿼터형 아 씨발 나 아니야 누구야 아 씨발 아 왜 쿼터형 아 씨발 아 누군데 저 씨발 임박열로 김민교도 안 꺼낸 걸 또 꺼내버리네 와 아 저거 왜 그래 누구야 와 종나 빠르네 아 칭찬 있으면 칭찬을 해주세요 아 이거 자꾸 왜 누가 아 이 호차 사이 너 호차랑 사이 너 호차랑 사이 나 아니야 이런거 하지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그래 c발 내가 쓰레기다 어? 하 하 종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불홍색 철구역이 돼 분홍색 철구역이 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누구야 나 안 쓰고 있어 나 아니야 어 감킹봉 벌이셨어 아 진짜 아아.. 아아.. 음영가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아.. 아.. 수미야 사람이 퍼픈거 같은데? 수미야사랑.. 아.. 아.. 부동산 이거 무조건 족구야겠네? 저 시발 또 사진 들고 왔네 아아.. 아아.. 시발 새끼야 해놓고 임포지터야 아 나 아니야 아 새끼 초록색 진짜 이 시발 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병실이라니 저건 내가 자랑스러워서 올린건데 어.. 저건 내 최대 업적 맞지 어.. 최대 업적 맞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수미야기 밖에 없네 아.. 아.. 이거 리니지 부금이야? 진짜 좋다 다 오목어머스 이런 부금 있어? 배급반에서 인성레올 x같다고? 그건 마치 갑질X나 해 이제 그만하자 나는 없어 어 난 없어 아 근데 이 시발새끼야 아 왜왜왜왜 아니 이 새끼야 아니 취부를 많이 당사하세요 난 수미사지 안올렸어 난 수미사지 안올렸어 아 나와 나와 성형이 와 성형이 주제 날라갔지 아 근데 이 새끼들 할말이야 네 날라갔지 기뉴가 철구 동시에 부르면 누가 갈것인가 아 적당해 이 시발 년아 그런거 하지마 그거라도 해야돼 너는 여러분 소리 괜찮아요? 소리가 너무 작다고 크다고 작다고 너무 큰거 같은데 괜찮아? 우리는 소리를 좀 줄이고 시청자분들은 소리를 우리 다 나갔다 오자 너무 커? 오케이 조금 줄일게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나갔다 다시 와야지 우리 다 나갔다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로 해놔야돼 아 나 이런거 상처받는데 아이씨 주제 주제 철구 동시에 부르면 누구한테 갈것인가 아 나 이거 상처받는데 아이씨 큰일났네 아이씨 주제 봐라 갑시다 갑시다 주제 족같이도 잡아놨네 아이씨 보고있다 적당히 하세요 아이씨 벌써부터 멘탈공격 들어가네 아이씨 아이씨 새끼들아 아이씨 아이씨 이새끼 집을 역경은 지금 골라서 하네 아이씨 우세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누군진 알겠다 이거는 철구야 그만해라 이 이 씨발 보인다 적당해 아이씨 아게새끼가 어떻게든 이 간지라도 지랄 발광을 떠네 와우 월 40만개 씨바 남순아 적당해라 아이씨 이 새끼 40만개 씨바 나한테도 어제도 누림치드만 이새끼 또 치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남 왜 나만 그래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이 새끼 이 새끼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아주는 것도 감사해요 이거 성태 같은데 근데 얘들아 저 새끼 쏠박 보고 왔거든 10초보 나왔다고 이 새끼 쓸말이 없어 이 새끼 얘를 왜 마지막으로 했지? 아 기분 존나 장하네 근데 자 이제 끝인가? 어 끝인데 다 했지 그만해 임마 이런 새끼 나 나갔어 이제 나갔어 나 나갔었어 와 우리 아까 방송 꺼졌는데 서로 다 아니래 안 삐졌는데 창현이 형 계속 삐져있어 안 삐졌어 나 임마길 봤어 끝나자마자 야 다음에 우리 이거 키보드 넣고 제대로 하자 키보드 넣으면 존나 빠를 거 같아 키보드랑 마우스 중에서 다 뒤로 좀 더 가야 돼 나 한 번 더? 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까? 그럼 애들이 다 지금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라는데 기재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 그래 형 마지막으로 라스트 한 번 하자 꿀꿀꿀 알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네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 오늘 속기사 빙의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예 롤 그거 롤 골드 노방죽 왜 했나 김민규 견제하려 했던 것인가 주제적으로 주제 없 주제 없 시간 되네 주제 없어 주제 없어 아이고 아이고 제가 뭐 근데 민규 세셨잖아 여러분들 롤러 신청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 아니겠습니까 진짜 개소리 쓴다 와 컨텐츠 없으니까 에휴 병신들 에휴 병신들 목토쇼 네 달에 딱 세 번 했는데 목토쇼 원툴 또 인방계 로그로 그려 쓰네 딱 코드네 저 시발새끼 인방계 좀 그만 갖다 써라 이 뭐야 아니야 멤버들아 정신한 적 없어요 6시에 자는게 아 잠시만 아 이거 나도 들어가 이거 아 남순이 씨바일러 야 누가 있다냐 개새끼야 나트립바다리다 맞는데 이걸 다 입히지 내가 있겠냐 개새끼야 나 이거 남순이 아니 남순이 안 쓰러져 지금 그걸로 놨어 아 남순이를 왜 싫어해요 아 이거 풀지가 있는지라 이씨 아 로이즈 사진을 왜 띄우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타비야 하지 마세요 아 요새 코트새끼가 남의 사진을 띄우는 거야 아 나 아닌데 왜 자꾸 코트 맞다가 애씨와 누구야 이거 아 누구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아 누구지 아 아 나 아까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억가 너무 심하다 나처럼 방송 열심히 하고 나처럼 컨텐츠 많이 하는 비즈가 어디 있습니까 뭔 개소리 저번에 연예아빠 불받나서 유튜브 돈 주는 거 올렸잖아 무슨 개새끼 아 진짜 코트새발련때문에 진짜 아닙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 깔 거 없잖아 여러분들 아 잠깐만 요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재미없어요 뭐 늙은 짱구에요 아니 저게 아니 저거 발작버튼도 아닌데 왜 그러지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진짜 하지 마 큰일 나 아니 누구야 이 씨발여러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큰일 나 진짜 그러고 아 이건 아니야 진짜 하지 마 그거 이제 한번만 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존여치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저랑 봉준이 방송실력으로 따랐어요 누가 위에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와 와 씨발연들 진짜 말이 되나 진짜 와 족같은 새끼들 그래 딱 보자 그래 오빠 사랑해 아니 누가 가고 싶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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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짜 가 아주 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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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가라니까 누구야 코렉이 코렉이 씨발들아 자라 아니야 개새끼야 이거 창현이야 창현이가 그런 말 안해 아니 이 악마 일부러 오그로 꼴라고 한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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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래도 아무래도 부헨터 하아 무헨터보다 비글즈가 그래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진짜 가세요 진짜 글쓴 사람 남쪽 가세요 진짜 지도세jem으로 가세요 안 잡을게요 족같은 사끼가 뭐 무헨터 가고싶다 아니 가도 안잡습니다 여러분들 수장 자격이 없다고 와.. 진짜 엉가 ㅈㄴㅂ 심하네 나처럼 시발 편하게 대해주고 에에에에에에에 마초놈 이렇게 뭔가 이끌어가고 그런 수장이 어딨을까? 아 이건 성버워치 와 찬성 욕하네 씨발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 적당히 하자 개 족같은 새끼 아 적당히 하자 아 이건 아니지 진짜 개역기 없네 진짜로 하핳 하하 하하 아니 월분 좀 그만 올려 이 개새끼야 아 씨마이요 주유증은 좀 잘나가고 개새끼 너 다음 달에 고장 개 족같은 새꺄 내가 이 쟤증은 씨마로 똑같이 받을게 나 씨마라 나도 뭐 이 개새끼야 니가 하고 씨마라 반응 이렇게 받잖아 노잖아 지금 아 이거 씨새끼야 나 가만히 있잖아 나 가만히 있잖아 지금 유튜브를 아예 신경을 안쓸 뿐이지 너 씨마딱보다 노인으로 느꼈어 개새끼야 너 맞잖아 이 새끼야 두 배 차이 누구야 두 배 차이 누구야 두 배 차이 누구야 여러분들 저 지금 유튜브를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아 근데 자료 찾는 거 존나 빡세네 씨마라 진짜 아 나 마우스 있었잖아 더 웃길 수 있었어 아 왜 저 다시 다음번에 하면 돼요 아 괜찮았네 이거 뭐